아버지, 여기는 대학로에 있는 예술국장이라고 하는던데요. 여기 오니까 옛날에 대학 극장 안동에 있는 거 거기 문 열고 들어갔다는 생각나네요. 여기 스티커 엄마 대박. 이런 정탈인 행위는 잘 뛰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대학 극장의 대학에 총불에 비심받고 산악의 순환을 받았으라고 합니다. 세발들도 공부합니다. 세발들도 공부합니다. 세발들도 공부합니다. 주일을 뿌리고자 사회에 뿌리고자 네 고맙습니다. 세전에 걸쳐서 연속 파도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박두대 청구의 폐압 그리고 이걸 바로잡고자 하는 우리 시민들의 총불항쟁이 해외에도 널리 전파를 타고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그곳에 호응하는 분들의 메세지가 도착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는 것을 굉장히 감사하지만 저걸 보니 너무 부끄러운 마음이 드네요. 우리가 하루빨리 끌어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맛있습니다. 아버지, 이 극장 지금 여기 준비하고 있는 거 보셨죠? 뭐 연세 있는 분들이 어떤 연극 하신대요. 여름 안개라고요. 실버타운 내 삶과 관련되는 연극이라고 하네요. 뭐 그렇죠 뭐. 사실 저는 이런 연극 별로 안 좋아해요. 아이고 노인네들 아우 찌긋찌긋해. 정말. 아버지, 여기 세라세 극장이라고 하는 데거든요. 여기는 영화관하고는 좀 달라요. 근데 요새는 이 극장들도 영화 상영도 동시에 해요. 이렇게 프로젝트 이쪽에 비치면 영화처럼 나오고 저 지난번에 여기서 영화관 갔을 때 기억하고 무대에서 공연했던 거 하고 여기에서 연결해서 이 무대에 했었어요. 이 무대에 했었고요. 저한테 이 극장이 왜 이렇게 크게 와 닿았고 아버지가 왜 이렇게 크게 와 닿았을까 아버지가 편찮으시니까 이런 생각이 좀 더 많이 들게 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고 지금 아버지가 좀 치매 전단계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왠지 그 옛날이 다 떠올라요. 떠오르면서 아버지가 다 잊어버리더라도 난 잊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많이 하고 또 이렇게 아버지가 제 작품의 중심인물로 들어와서 참 이상했어요. 어떻게 아버지를 모티브로 작품을 만들어 가지? 내가 얼마나 그런 생각들 됨에서 그녀를 함께해주세요. 그녀를 함께한 remo질들을 그녀를 함께하는 경우로 그녀를 함께해 그녀를 함께하는 유일하게 들어가던 가수 왠지 아, 나 여기 가야 돼, 이따 오빠, 나 방에서 할게. 아버지, 나이가 몇 세요? 칠십 칠 세. 칠십 일곱, 알았지?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김창재. 이름이 용기, 용 자는 분일용, 기 자는 터기, 용기. 쌩시는 유가, 전주 유가, 유용기. 대학은 무슨 내용 남으셨어요? 저는 대학을 못 나왔어, 고등학교. 왜요? 경남고등학교. 그때는 대학 갈 그런 능력이 안 됐어, 내가. 그럼 이것도 군대 산거 하죠? 경남고등학교에, 경북고등학교에 시험을 청일에 떨어져있어, 내가. 나는 할아버지가. 나는 할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상대분 분자가 말라는 거 아니야? 그건 문제가 없지. 근데 4년, 4년, 어, 4년 30일 만에 나왔어. 하사가 나왔어, 하사. 하사가 뭐예요? 이 분세관 계급이야. 계급은 이미 다 사네. 하사가 좋은 거예요? 총을 잘 쐈습니다, 할아버지가. 총을 딱 95종. 하사. 백발백중이에요, 그럼. 할아버지 놀자. 뭐하고 놀니? 할아버지 놀자. 할아버지 놀자. 할아버지 놀자. 할아버지 놀자. 할아버지 놀자. 놀자. 밖에서. 뭐하고 놀자.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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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수나 못한다. 어떡해. 어떡해. 우리 이거. 어? 찜. 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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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등이 살짝 이렇게 저기 옆으로 좀 삐뚤어진 건 어째서 그렇게 되신 거예요? 이거 왼쪽 다리가 차에 닫혀가지고 차에 언제 닫히셨는데요? 그때 어릴 때 탔는데 그때는 막 연탄 피워가야 돼 귀란을 가버리잖아 그리고 귀란 내가 뭐 알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삐 잃었는데 다리가 오차에 가서 병원에 댕기고 그랬는데 뭐 크게 다치지는 않았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그게 결점이 돼가지고 당가지 뭐 아이고 이거 안 된대 할아버지 여기 뭐 놨다 응 괜찮아? 이거 왜 놨지? 할아버지하고 이제는 니가 친했으니까 전화를 잘 받아 알았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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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새 내가 피고약을 덜 바르지. 노다지 어릴 때부터 피고약이구나. 세뱅마땡은 몸살이구나. 몸살이구나. 내가 이제 저녁으로 노는 장소를 바꾸려고 어디 누굴 집 딴 데 들어가자. 나는 그 노는 바 자고 오지다. 내가 오지지 않아. 다녀가야 아지. 내 자녀들 그리로 우지 며색 그거로 온다. 내가 장소 바꾸자. 교재 이래가 내 몸살이구나. 나도 자유롭고 좀 살고자. 내가 웨지 평균에 아찌가 쥐 좋은 거 내가 다 해지고 쥐하고 싹둑도 다 해지고 평생은 내가 나이 탈식이 나라 했잖아. 이제는. 내 자유롭게 못 사다 주면. 나도 이제 내 세상 피고 살아야지. 그 자유로운 사람은 말이야. 저녁으로 앉아있어 봐라. 저녁으로 깜짝 놀라. 저녁으로 깜짝 놀라. 저녁으로 깜짝 놀라. 저녁으로 깜짝 놀라. 내가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게 있나 그래. 생각하지 마는 나는 새벽에 그런 연락이 되어 있는데. 내가 그 자유로운 사람은 제가 6세 이상 먹었지. 내가 이불을 뭐 그래 하려고 그래 했네. 내가 이불을 뭐 그래 하려고 그래 했네. 왜 그래. 좀 더 놀고. 좀 더 놀고. 좀 더 놀고. 밥만 먹지 마. 빼라고 해서 텔레비에 그거 넣고 좀 넣고. 나도만 저런 줄 알아? 그 화장실은 내가 하루에 몇 번 쓸 수 있는 거 알아? 나도 안 더럽히려고 내가 노력을 한다 지금도 몇 번 쓸 수 있는가 아나? 그 수고를 화장실에 쓰게 봐라 사람이 얼마나 피곤하고 늘어지는 이 짓인데 지금도 또 너무 남을 배려를 못하는 그런 성격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은 신호애락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그 중에는 가장 웃는 것이 또 오래 사는 법이라는 그런 게 있어 그래서 나는 언제 죽을지라도 너는 좀 웃고 좀 죽자 웃고 살자 선생님이 울어서 기다리신다 네 잘 웃었어요 너 굉장히 이런 걸 좋아하냐 그 비서관들의 국정농단의 위협이죠 거기다가 연말정산 타고 있는 거기다 국무원정부개혁 등 여러 가지 개혁에 저항하는 곳이 있죠 거기다 증세 없는 복지용제 또 하나 단백감 인사까지 국정교육패치사이에는 싹 남배 논쟁까지 이런 걸 보면 이런 걸 보면 이런 걸 보면 당연히 말씀 안 하세요 뭐라고? 뭐라고? 말씀을 왜 이렇게 하나도 안 하세요? 뭐 말씀 뭐 뭐 말씀을 이야기를 왜 안 하노 이야기를 뭐 다른 거 뭐 있나 있.. 있.. 있네 뭐 이 아들 뭐 딴 거 뭐 있네 뭐 병을 빨리 낳는 거 뭐 있네 뭐 너희들이 왔는 걸 가장 좋아하고 내가 뭐 울었어. 아버지 때문에 울었어 안 돼, 안 돼, 안 돼 걱정을, 걱정을 그래야 된다 이제 살았다 볼게 그러니까 결국 하루 넘어가지고 불안해지고 도시 스트레스받고 할아버지 집에 가고 싶을 겨 지금 가고 싶지 가고 싶나 집에 그럼 얘네와 같이 가고 싶지 그럼 지금 집에 가도 혼자 화장실 가고 못할 텐데 옷가다 가고 싶지 얘네와 같이 가고 싶다 아버지요 그 저기 내일 큰언니 온다니더 큰언니 남기 남기 그다음에 윤나이 윤나이도 온대요 아 윤나이가 남기 아들이잖아요 아버지 윤나이 몰라요 아버지 윤나이 몰라요 윤나이 몰라요 엄마 유윤난 몰라 유윤난 아버지요 내 누군데요 어? 내 누군데요 내 내 소라래요 내 소라래요 네 아버지 막내딸 소라 아 아 아 아 영주에 시립 노인 요양병원 어떠요? 시립 시립은 다 좋다고 그러네 어디가 시에서 하는 거 매일 내가 전화를 합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전화를 합니다 저라야 네 목이 긴게 딱 아버지네 아버지 요새는 목 긁긴 길 혈관심에 닮은 거 아니에요 혈관심에 닮은 거 아니에요 혈관심에 닮은 거 아니에요 내 목이 갑자기 화가 나서 뭐지? 갑자기 벨이 틀어져요 아 저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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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그래도 목이 생긴 게 생긴 거 아니에요 이 목이 너무 싫어 남들 좋아 부러워하는데 살 빠져 보이는 거 아 그래 맨날 먹을 거 나 이제 너무 시원해 너무 시원해 너무 시원해 너무 시원해 너무 시원해 3,1,4 카라페 아하니에 아하니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번까지는 유교 복도에 날아가지고 민신한테 제사를 지내는 그런 방식으로 지방을 쓰고 탕후루 탕후루 지방도 이제 이 집의 과장이시고 어른이시고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가고 예술을 영접하는 이제는 복도를 완전히 사랑하시고 기독교 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방식으로 가겠습니다 네 섹시하고 어색하시겠지 만도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축복하시고 평생이 안의를 하나님께 부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 받지 기도 드려요 나리라 아멘 아 기악자는 바둑을 좋아한다 구기 그 바둑의 이치를 연구하며 구기의 원리를 최상하고 공고하는 고찰하는 그런 원리가 소변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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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변때문 그대로 시대의 진을을 vale defeated. 소변때문으로 잠시의 최후량 이후에 놓친 외이면 연당을 준비했습니다. 소변때문에 можете, 그 reluct인 잠시의 종일 상 keys. 그러면.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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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진짜 그래려고 했으면 기억 자꾸 찾으려고 애쓰지 말해 그냥 이따 보면 지들로 돌아오면 돼 뭐 자꾸 애쓰나 너는 현실을 우선 알고 있으니까 괜찮다 너무 너무 많이 나와 박근혜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무 많이 나오니까 나오지 말아야지 좀 조심해야 돼 그 사람이 그래 근데 그 박근혜가 좋은 사람 같아요 나쁜 사람 같아요 아버지 보시기에 이제는 너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제는 좀 조심해야 돼 네 아버지 여기 어디에요? 여기가 아버지가 자는 방이라 저를 형아는 마스크가 이렇게 온다 멋진가? 멋진가? 예 찍어라 마 찍으면 좋다 공도야 울지마라 오빠가 있다 엄마 안내에 나갈 길을 너는 지켜라 다 못삼 엄마한테 해주고 싶은 말 없어요? 엄마한테 해주고 싶은 말 없어요? 엄마한테는 보고 말해야지 그래 그 저 내용을 너무 알아보면 의미가 없고 그래 대충 알고 그래 가면 돼 그래 이 노래에 그래 아버지 얼굴 보이죠 여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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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보여요? 딸하고 노래에 찍으니까 좋지 그래 좋다 영화 배우같이 연기 한번 해보세요 아버지 아이고 니하고 내하고 살자 세월도 참 무상한 것 같아요 너무 빠르고 아버지하고 저 한 초등학교 2, 3학년 때 극장 진짜 많이 왔는데 영화 보러 벌써 벌써 나이가 이렇게 되고 벌써 나이가 이렇게 되고 벌써 나이가 이렇게 되고 확실할 수 없으니 2, 3일 추후에 8, 2, 3, 1, 2, 4일 3,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